바다 사나이인 줄 알았으면 이즈플러스 인데 아이고 그거 내줄까? 힘들걸? 무겁걸? 자 오케이 좋아 카약 구명조끼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더워 그래서 이것도 카약 전문조기인데 조금 더 경량 조금 경량하고 편하게 들 수 있는거 아 이거 긴장돼 왜 긴장돼 아빠 너 줬는거 한번 뒤돌아보고 안 자빠져 아 그거는 못쓰는거야 아 아 아 저기만 대충 저기다 재고 좀 보여? 시야가 아예 없어요 없어? 깊어가지고? 시야가 아예 없어요 아무 쪽엔? 어 어 저번에 왔던 그 작은 섬이 더더욱 작아졌습니다 수위가 아 거의 7미터에서 10미터 이상 올라왔어요 오늘은 둘이 더블로 왔습니다 오늘은 둘이 더블로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ordo 천사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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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